우리가 잠깐 스파를 하러 들어갔을 때 한쪽에서 스매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성분들과 함께 스매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목격할 수 있었는데 어 띠용? 띠용 아 안쪽까지는 안 봤군요 나만 본 것 같은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또 준비가 돼가고 있고요 저희가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군이라는 말씀들이 계시는데요 예 한번 봐야겠죠 네 저희가 자막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일본 현지에 거주하시는 우리나라 분들도 참가하신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 워리어 나와도 얼굴은 제가 모르죠? 얼굴이 안 보이는데 온라인 워리어의 캐릭터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한번 저희가 자막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보로는 한국분이라는 타나시 러브맨이라는 지금 제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제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1P 아니면 2P 예 2P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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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분은 이제 연세가 상당히 오른쪽 분은 일단 운동 열심히 하셨죠 예 운동 열심히 보면은 지금 본인의 그 이제 얼굴 사이즈와 예 이 팔뚝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죠 지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렇죠 예 일단은 유리안 그리고 내쉬 내쉬요? 내쉬요? 내쉬 내쉬 자 갑니다 일단 유리안 고르는 거 보니까 확실히 맞는 거 같은데 네 예 예 자막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실에서도 굉장히 강력할 것 같은 내쉬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예 유리안 예 아 맞네요 티러브맨 타나시러브맨 맞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 내시는 애니멀팩 예 예 중발로 붙여주고 있는 타나시러브맨 어 강손 저 안자중손으로 대공을 쳤어요 네네 안자강손 어 잘 때렸죠 예 저 여기서 약손 중손 자 헤드벗 자 헤드벗 욕심 안 부립니다 타나하시 티 러브맨 네 아 점프 잘 떴어요 그냥 간단하게 때려주고 있고 지금 기본기 필드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애니멀팩 선수가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리거 키면 네 이제 버튼 누르고 달려가면 되거든요 아하 너무 빨리 달렸고 반발 미세했지만 예 중발로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라운드 가져가는 티 러브맨 안자약손 안자중발이었는데 약손을 맞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고요 네 안자중발에 뭔가를 내밀어서 카운터가 났죠 약손 중손에서 상대 밀어줬습니다만 아우 대공 잘 쳐요 야 씨에 있었으면 씨에까지 썼을 고깔끔 빡 압중 아 조금 높았죠 예 좀 높았습니다 확정 리바주카 애니멀팩 티러브맨을 지금 구석으로 몰고 있는데요 자 안자강손 대응이 좋은데 씨에까지 확 써버립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드리번 드리번 딥니다 진짜 네 CPT 본짱 선수가 한참할 때 왜 진짜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내 씨 자체를 거의 못 보니까요 네 자 트리거 다시 켜주고요 자 트리거 달려갖고 앞중판으로 건져내고요 어? 야 이거는 어? 왜 EX 게이지를? 어 이거 EX를 나중에 썼어야 되는데 씨에 있었으면 마무리 아니었을까요? 씨에 있어도 되고요 그래도 아직 한 발 남았죠 네 약발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약간은 긴장감이 느껴진 두 선수의 매치입니다 아 아나 중선 마무리 견제를 했는데 애니멀팩 선수가 대쉬를 하면서 맞아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타나 시럽맨이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는 데 성공합니다 지금 어 애니멀팩 선수 아 살짝 분노한 모습 네 저 옆 눈눈을 마주치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암만 봐야 돼 암만 왜냐면 이제 따봉 안 해도 되거든요 예 따봉 안 해도 돼요 네 따봉 안 해도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눈 마주칠 필요 없어요 네 메타엑스페어 저 팔뚝을 보면 주눅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이 약간 애니멀팩 자체도 약간 보충제 같은 그런 브랜드라는 제보가 있었어요 아 비타민인지 보충제인지 뭔지 모릅니다 네 트리거 근데 콤보 안 들어가죠 멀어서 타이밍은 좋았습니다만 네 자 트리거 있고요 자 트리거 트리거 아이 데미 좋아요 이거 ES 한번 밀어주나요? 리셋하고 리셋하고 체리어 태클 자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아 아 압중 펀 요건 마무리죠 네 저게 이제 트리거2를 발동하면은 네 저 체리어 태클이 아니고 V스킬인데 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V트리거 모을 필요 없이 버튼 두 개로 나가기 때문에 네 아 근데 타나시로보맨 선수가 대공이 상당히 좋네요 대공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네 거의 도전 네모인줄 알았어요 중성 카운터 자 이거 콤보 좋았지만 이번엔 압중선이 좀 늦었어요 아 더 좋아요 하시기만 강발 모았고 자 EX 메탈X 스페어 리셋 야 역가들이 쎄 보여주면서 한수간거 다 보여주네요 예 올라갑니다 악수하고 네 휴 한숨 한번 쉬고 쳐다보면 안되요 쳐다보면 안되요 다행이다 신사다 다행이다 아니 근데 토너먼트에 오프라인 토너먼트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으신걸로 알고 있는데